안녕하세요. 오늘도 로스트 아크를 시작해볼께요. 여기도 어디까지 했더라? 이지 칼드 트웨이드 스킬은 그래도 다 했구나. 닫히는거? 응? 깜짝놀래. 아 영지구나. 영지부터 갈까요? 아 영지각이잖아. 어제 길드에 리퀘스트를 넣었거든요. 어 됐다.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없네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랩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들죠. 위클릭 캐스트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클릭 캐스트 클릭 캐스트 클릭 캐스트 2.3% 그래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캐릭터 일단 클릭 플레임 한 번만 해주고 무크에 C 누군가? 이펙트 아직 아니고? 이펙트에서 데일리랑 웅클리를 레벨 50이 돼야 하는 걸까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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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클리나 데일리 퀘스트가 어떻게 하는 건지. 노스트 아크 데일리 퀘스트 언락? 아 언락이라고 써있으면 아마. 왠 두유 언락 데일리에 맥클리 챔인지. 50 돼야 되나 보네. 오크샵부터 돌리고. 오크샵부터 돌리고. 이런거 필요한거. 오크샵부터 돌리고. 오크샵부터 돌리고. XP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일단. 하는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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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가 되나? 어? 몰랐는데? 돈도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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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ㅋㅋㅋㅋ 너는 누구야?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뭐 할 때마다 돈 들은 거 같아 돈도 없는데 펜스 자이언트 하나 만들어봐 사실 그래픈 돈 드네요 확실히 그냥 안 내면 되는 거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mpc랑 오케이 일단 6인가 맞네요 데일리랑 위클리 챌린지 퀘스트 2강퀴 1일퀴 레베 50기 건락되네요 왕 왕이랑 왕이랑 호감작을 한번 하고 요구를 또 해야 되지 리밋이 있으니까 진짜 치사하게 아 잘못 눌렀다 안 받아나요? 안 받아나요? 다 받은 거 같은데 호감작을 하러 왔습니다 호감작을 하러 왔습니다 호감작을 하러 왔습니다 포장생명 일단 노래랑 그거를 빨리빨리 해서 보험작을 하는게 지금 좋죠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행동하는 걸로 하니까 이모트밖에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빨리 노래를 배워서 같이 하면 랩 조금 더 가면 랩 에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왜 자꾸 걸리냐? 얘야 뭐했다고 걸린거 같은데 아니 얘야 제발 그만 걸리라고 아니 오토무브 줄거면 자동이동 넣어주면 참 좋을거 같은데 아 이게 아닐까요 좋을거 같은데 어? 저 없었거든요 저건가 저거 같죠? 내일 하든지 하죠 사이드 캐릭터니까 내일 하든지 아니면 좀 이따 돌아와서 하든지 어엏 처음에 어! 세마포인트. 세마포인트 꽉 찼을거에요. 어! 레벨이? 어이 꽉 차있겠네. 어? 근데 뭔가 많이 올린거 같은데. 너네 우선 싸우고싶자. 오지마려구나. 바쁘단다 난. 아니. 얘들아. 좀 잡아주실래요? 다 캐신거 같죠?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캐는거니까. 모션이 같은거 같네요. 나무가 진짜 탐심해졌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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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 해야되 그치 만들었으니 그 이쪽 맵에 왔으니까 온 김에 호감자기라도 하지 한번 보내 거고 찜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활포인트 중간에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동하는건데 아무것도 안보이지? 뭐지? 퀘스트 퀘스트 물이라도 없나? 눈물이라도 있으면 좋은텐데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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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저게 머리에 뭐가 떠 있는 애들이 어드벤셔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것들이 아니면 요기 아닌가 근데 그런 것 같았는데 어 이게 뭐죠 어? 퀘스트가? 갑자기 뜰금없이 퀘스트가 생겨네 퀘스트가? 요런건 비비스 괜찮아요 근데 이런거는 진짜 뭔가 숨겨진 뭐 다들 이제 공략본이 나오고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퀵도 나오고 한국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딱 처음 하는 사람은 무지성과는 저같이 하는 분들은 어? 이게 뭐지? 어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글씨 읽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문제지 퀘스트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건 좀 욕심이 욕심인거겠죠 이거 뭐지 데미지 이거 뭐지 어 파일 그라운드 번개로 갈까 번개 기술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다가도 한번에 이렇게 해보게 되는 뭐가 있을까 어드벤처 하면서 그런 뭔가 새로운 걸 만날까 뭔가 새로운 걸 만날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덕분에선 이렇게 이렇게 덕분에 골타고 올라가서 다시 타고 내려와서 게임이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넣어놓고 재밌는 것 같군 근데 저런게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 레벨에 뭐 작은건 아닌데 돌아댕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요런 맵에 한 다섯개에서 열개정도 들어가 있으면 숨겨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퀘스트로 안 뜨더라도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히든 미션처럼 아까처럼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난 게임인건데 그런거 같진 않 그냥 뭐 한두개 있는거 같죠 응 레벨 한 한개에서 8개 정도까지 되는거 같은데 그것만 해도 나쁘지 않아 흠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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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먼저 공격할거 같은데 안하네요 흠 신기하네 먼저 공격할거 같은데 안해요 그러면 저도 양전히 켜고만 끄고 이걸로 엇 팀벌 엇 아 아 이미 끝나가지구 왠지 아 왠지 새로운 음악을 배울 거 같은 제발 제발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음악 오 뭐 그랬는데 아이나 잡아야 되나 보나 아 뭐 떴다고 떴는데 뭐 같은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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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 오케이 감전되면 마비되는군요 굉장히 괜찮네요 적이 많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분노의 끈끈한 무정 무정에서 친구가 공격당하면 같이 도와주는 안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컬렉트 해야 되는 거라서 드랍이 돼야 되는 거 일단 이거 캐고 이 한 3명 정도 다 몰아서 잡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op 아 아 방금 캤는데 마법처럼 다시 자라나는 완료를 해 볼까요 왼쪽으로 가고싶어 그 7 스타를 불러요 시대일을 burn brightly in the night sky as they watch over us for all eternity they share with us their light but the grandest star of them all left Arkesia to become our eternal king it's going to be dark soon it's going to be living with nature What? Oh what? Oh, the song Oh! The song That's not required I don't need anything Oh, the song Oh, the song I don't know Oh... It's a weird You can tell you can't talk to me 음? 어? 어째서? 어? 왜? 왜 얻은 거죠? 어? 웃기면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도끼를 또 받았거든요? 어? 도끼가 두 개지? 엉구먼이 두 개네요? 안 한 줄 알았어요 뭐지? 어? 이거 한 명은 없는데? 배경장님은 없나? 직업 중에? 아니면 싸이드 직업으로? 이 생활 스킬에 대장장이 수선 낚시도 하는데? 어? 전 또 왜 먼저 공격을 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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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지 너 때문에 내 덕분에 나의 덕분에 어? 뭐지? 아아 펌킨 펌킨 옮겨달라 으 easily 이지 말이엄 제발 야 으 есть 멀쩍 조금 저렇게 하고 아까 그 사람들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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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메뉴 턴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라야되세요. 우리의 왕과의 왕을 지켜봐주세요. 우리의 왕을 지켜봐주세요. 어? 되게 위험한 것 같아 오 진짜 이겼네 이럴 때 도움이다 아 이런거 보네 이제 그리고 갔고 요걸 찍고 갈까요? 아니면 어차피 여기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에가서 찍고 다녀올게 한번 까먹으면 까먹으면 음 음 음 놀아보는 아니 spiritually 상관중. misin? 렉패어 블랙 스미스 신다 일단 아 그래 한 동안 시키고 나무 또 한 번 캐고 저거 뭐 일단 무시할까요 내려가서 판몽이 어디 있을까 어 어 사람 많은데 어 뭐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운더 바운더 이게 바운더였구나 얌전히 있다 얌전히 있다 얌전히 있을 놈들이 아닌데 그러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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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안 잡고 있는데 쟤가 안 잡고 있어요 자인 어? 패스트? 패스트 실패 어디 있는지는 좀 알겠어 너구나 여기 안 보여가지고 다시 안 뜨나? 제발 다시 떠라 11로 가서 가면 혹시 뜨지 않을까요? 안 되면 또 바꿔보죠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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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he asked me if I want to do anything. Since then,候. Many things have changed. The Prince disappeared. Father, saving. I prepared to succeed. after Jim. 아 으 으 으 으 아 안개 으 예 에 현지에 진짜 걸려 오, 온으로 깨 너무 힘든데요? 뭔가 좋은 줄 알 수가 없으니 뭘 잡아야 됩니다 정신에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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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지 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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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나무.. 나무 많이 필요하던데 저 뺏겟씩 들어갔는데 광물.. 아 이거 외워야되나? 어디서.. 나무가 많이.. 아.. 저 뺏겟은.. 그 뺏겟은 마지막으로.. 이 뺏겟은 마지막으로.. 뭐지? 아멘 increased men and women of lutera wicked deceivers like sherratt shall never be tolerated in this kingdom again may the honor and pride of lutera live on forever so proclaims king thyran three cheers for our new king 더 잘 나갈 수 있어! 이건 정말 멋지다! 저게 멋진 곳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 로봄집을 보냈을 모릅니다 나는 뱀을 향해 지식을때 나의 이름은 뱀을 그냥 행위에 내가 괴로워다는 것들을 하는 뱀을 할 때 자 이게 왕 뭐라 그러지 왕도 바로 옆인데도 어떤 사정도 다 모르고 다 걱정하고 있다가 이제 딱 와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는 것 같죠 아 되게 큰거고 안 한거고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예언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났어. 예언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났어. 너가 지금 일어났어? 어둠을 얻을 수 있어야 해. 우리 족발. 우리 족발. 우리 족발. 우리 족발. 아니 왜 이럴줄지? 어이구 오우 오우 이거 왜 연주를 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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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킥 오우 lots하고 넣는 거 여기 makinGG 이럴 와 가동으로 먹는 게 아니라 소력 소력 얼마에 이었어가지고 가동으로 먹는 게 너무 자동 저 정도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가동으로 잡았다 가동으로 잡았다 가동으로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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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근데... 어? 결국 모든 게 없네? 아... 이거 안되는데? 아 또 돌아가야 되는구나 어? 그러면... 여기 찍찍을 맞으러... 안 오... 여기 안 오나? 나중에... 저기 찍고... 탈락버드 타고... 찍고 찍고... 해야될지... 아... 굶은 죽이는 늑대다... 다 알고 있네... 근데 공격을 안 해... 사람은 공격을 안 해... 까마귀가... 까마귀... 까마귀... 어? 어? 뭐 생겼어... 뭐 봤지... 뭐 봤지... 나 좀... 가부짓 하는 거 아닌가?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왜 잡는 거야? 아니요... 그게 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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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는 거야... 아니요... 솔져... 솔져가니... 이제는 그냥 공충할게... 못 방러 입고... 자... 어... 어? 아.. 보스..보스 같은건줄 알고..그런거지않고 오는건줄 알았네.. 어? 아.. 애들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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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근데 특별히.. 나무악 불쌍.. 방석에.. 맞게.. 우티레이트하고.. 아.. 적 생긴곳이 던전이구나.. 갈아입고.. 일단.. 팬더포트.. 갈아입고.. 넷.. 아.. .. 어? 뭐 잡았나요 벌써? 아 벌써 잡았나 보네 아 이분이 잡으셨구나 어? 이래서 사람들이 많은 일 서버에 있으면 안됩니다 다 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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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 재빠르게 하고 한 번 더 하고 다시 재빠르게 못했죠? 안 좋네 아이폰 등장만 헉 헌티라도 할 수 있다 점프 한 번 해주고 17 서버에 사람이 많네요 서버가 아니라 채널 잡을 줄 알고 옮겨가 스테링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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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로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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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사이드 캐릭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없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래도 사냥 하나 했으니까 아휴 진짜 미치겠다 뭔 짓 한건? 도대체 왜 갔지? 절로? 사이드캐스트 있는 줄 알았는데 아휴 이떻게 이떻게 뇽 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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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나? 어? 뭐지? 저 사람이 쾌를 주는 게 아니라면 누가 쾌를 주는가 봐 어? 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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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호르륵 소리 뭐지? 어? 아 여기구나 어? 꼭 퀘스트 아닌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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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란색인가?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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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아프지 않겠지? 아 나중에는 자기한테 아 끼고 싶은 스킬 껴서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냥 있는거 쓰도록 하죠 저희한테는 그런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낫지 범위지가 낫지 아닌가 골다운 발법 어디지? 아야 아니구나 아 진짜 아않으아않으아않아않않않으아않당 저 락은 해도 돼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흐흫 걸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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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보여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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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걸렸네 뭐지? 린이? 린? 아 여기 있구나 린이? 이제 화가 난건가?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 이거 안 돼?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는건가? 어? 뭐지? 길이 있네? 아닌데? 아 안에 있었나? 안에 있었는데 아 다 파이널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기 전에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오늘 호감 잡으러 다 안했기 때문에 아흐 아흐 으흐흐 아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제도 한 몇쯤 하고 더 이상 못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지금 피싱 레벨이 2였나? 아닌가? 1밖에 안나? 아, 인제, 인제이가 됐네 아, 딱 모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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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끝이네요? 어... 아... 가는 쪽에 오늘 볼을 올릴 수가 있었나? 없었나? 아... 기억이 안 나 뭐 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아... 아... 안 돼 ول이 음 이 흥 그리고 그동원 에고 으 저분 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데이든 어디서? 어디서? 아... 진짜... 일단은 안에서 벗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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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아... So new yet so far 저게 있거든? 노란색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란은.. 진짜 저거 저건가? 날쌈? 분명 있는데 분명 사이드캐스트가 있는데 못했고 그저 최대한 일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 어?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알겠지? 저거 알겠지? 저거 알겠지? 저거 알겠지? 저거 알겠지? 저거 알겠지? 도대체 뭐지? 알려주질 않아 저거 알겠지? 이것도... 오늘도 나무를 좀 많이 캣나? 나무라도 좀 캐 놨으니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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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다음 주까지는 카치 지난주에는 카치 가사 아 아 아 이제 냈다. 그냥 일단 그냥 일단 아.. 좀 위험한.. 위험한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끝내 나오네.. 그런 각인 것 같은데.. 딱.. 죽고.. 끝날 것 같아요.. 기분이.. 드네요.. 아.. 슬슬.. 자야되는데.. 일찍 끝날려나.. 잘 걸 그랬나.. 응?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끝까지 공간이.. 다시 한 번에.. 끝까지 공간에.. 끝까지 공간에.. 끝까지 공간은.. 끝까지 공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은 왜 저기 계실까요? 이 모들도 버스를 타고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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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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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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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끝나야 되니깐 말도 볼게요 오프션 클랍도 앞으로 피쉬 리서치 일단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다들 바이바이